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부터 뭔 노래를 하나 했더니 놈놈놈이었군요 아니 이런 절대 응감을 못 알아들이시다니 이거를 이거를? 이제 사? 절대 응감을 뒷풀이 게임도 다시 보기로 계속 남겨두나요? 어 저 그 뒷풀이로 게임한 거는 게임 채널이 따로 있어요 제가 왓섭 게임이라고 거기다 나중에 편집해서 올립니다 시간 한 한 시간 정도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 공포라디오 채널에는 다시 보기로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왓섭 게임 공포 게임도 약반 게임처럼 아악 어서와! 어서 봐! 가벼운! 까벼운! 아무리 무서운 게임 도 배꼽 잡고 우시면서 볼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왓섭 게임 채널입니다 어떤 엔티티가 또 여기 한 4, 5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미스 변님 감사합니다 왔어 게임 치면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지금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2회차예요 1회차는 이미 했고요 1회차가 시간대가 뒤죽박죽으로 나오거든요 2회차는 다시 제대로 된 시간대별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다소 과한 애드립이나 몰입에 방해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게임 말고도 게임 채널 가시면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엄청나게 못합니다 이제 기억의 조각들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상황들이 뭔 상황인지 더 있을 텐데 더 안 찾아봐도 되나? 그만 찾을까? 굳이 다 안 찾아도 될잖아요 그죠? 채팅 잘 읽는 애는 반말이고요 저희 방송은 기본적으로 전댓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 상호 존댓말 갈라진 나무 뒤에다 요자 붙이면은 반말이 존댓말이 되는 좀 마법 같은 신세계 5인격이요? 5인격 올렸어요 5인격 올렸는데 한 것까진 올렸어요 그 뒤에 안에서 문제지 갈라진 나무 어딨었지? 내가 그때 어디서 찾았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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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님 제 다른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공포 라디오 영상? 괴담 영상? 혹시 시간 되시면 안 보셨으면 제가 유튜브에 채널에 올려놓은 다른 괴담 영상을 먼저 한번 봐보시면 어떠실지 그러면 긍정히 긍정히 취향 저격인 이야기들이 아아 아주 많답니다 개인 취향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생방도 계속 봐주시고 섬님 웃겨서 집집은 못하겠어요 안돼 이래야지 오잉 오잉 리조님 당황했어 오잉격 올렸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갈라진 나무 찾아버렸어요 여깄죠 여깄죠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잠깐만 아 따가워 아 선인장이 찔렸어 이것이 바로 악마의 삼지창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땅따먹기를 한 흔적도 보이는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우우우우 obrig 섬님 덕에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흫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 틀라면 가면 이 그 얘가 쓰고 있던 가면 결계인가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불금처럼 불금처럼 게임하고 계신데 저에게는 이제 요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이 부스에 감금되어 있는 저로서는 월요일도 일요일도 저에겐 다 똑같습니다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아기 저거 상주 할머니가 돕고 계시던거 우와 아기 탈리스맨 바닥에 담아가고 도와줘 Iden 내가 봤을 때 너무 빨리 뭔가 빠졌다. 네. 이 부족 선조들이 이 부족의 선조들이 저 악령을 불러낸거죠 우와 또 먼지 또 또 미세먼지 황사 캡틴 플래닛 노래가 생각나서 미치겠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저 이제 잘해야되나? 이제 말 시키지 말아봐봐 잘해야돼 미세먼지 지리어짜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모두가 살아남아야돼 에이 쪼우가 돌아왔어요 저쪼 저쪼아래가 돌아왔어 저쪼아래 에이 쪼쪼우쪼아래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저 할머니가 모든걸 다 알고있을거같은 느낌 저기 느낌 할머니 다 알고계시죠 빨리 불어요 빨리 불어요 다 알고왔어요 그래 이 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거야 손댄지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졌어 시허우쪼 아아 할머니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야아아아 다섯번째 부작 다섯번째 부작 근데 이거는 똑같은거 또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냐 이거로 시작했죠 조심히 조심히 계세요 모든 점이 기억하시길 아... 졸람이 아닙니까 저거? 우우와아 당신의 인상들은 이투를 다 모았다. 이투를 다 모았다. 남은 그녀의 인생을 부른다. 그 영혼으로 죽기 위해 영혼을 지키고 또는 그녀가 괴롭히게 그는 아직도 안탈. 그는 죽을려고. 그는 이투를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가졌다. 독이 된 거죠 남을 저주하려거든 무덤 구멍을 두 개 팔아라 라는 이처랑 똑같은 거죠 선조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똥 싸놓은 게 미안하니까 이제 똥 치우러 온 거예요 혼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버텨주는 거야 고고싱 이제 하자 불 불 불 불 좋아 좋아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기선 좀 진지할 필요가 있죠 아 기다리마 그 애를 내버린다라 박대기 박대기 그려 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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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진지하게 그려 졸라맨 졸라맨으로 그려 흡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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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건 알아서 오토로 돌리는 센스 이거까지 나한테 노라고 했으면은 좀 짜증날 뻔했다 자 이제 빨리빠리빠리 오세요 빨리빠리빠리 오세요 땀 땀 땀 땀 아 아저씨 어떡하지? 잠깐만 아저씨는 우... 아니야 아저씨 아... 어 이거 아닌데 아저씨 살릴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 저번에 에이든으로 했더니 아저씨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아저씨를 데리려고 가는게 없는데? 아예? 헐... 아... 이름은 똑같은데 결말이 그 아저씨 아 할머니한테 가기 전에 갔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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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아저씨 살릴라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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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miejsce miejsce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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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밀 아니 이건 2회차자네 아저씨 살리는게 목적이잖 그럼 말해주셨어도 되는데 1회차면은 1회차면은 말하면 안되는데 2회차니까 아저씨 살리는게 우리가 목적이었잖아요 뭐 어쩌갔습니까 지리어짜네 근데 미션이? 유당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쩔수 없는건가? 이 상황에서 할머니는 어쩔수 없는거에요? 엑스컬리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는 어쩔수 없는거에요 이긴 게 없 WHATEVER I never should have come here I never bring anything good with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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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의 목적은 그 아저씨 살리는 거였는데 너무 허무해져버리구요 가지와 같이 가지와 어벤져스 시리즈는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띄엄띄엄 막 보다 말다 보다 말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음, 그쵸?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음... 거짓 영기 지리죠? 아, 이런 깜빵 놓고 왔잖아 깜빵 놓고 왔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가지러 가면 되잖아 빨리 해 뭐해 어? 그렇지 7층 43번방 이러다가 섬님 설명 듣고 웃기고 궁금하고 영상 확인하려고 자꾸 들어봅니다 아이고 저런 죄송합니다 43번방인데 아 저기 나만 믿으라고 기다려보라고 잠깐만 아 기다려보라고 이거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봤거든 이거부터 돌려버리고요 그치 시선을 돌려야지 뭐가 좋을구나 여기가 좋을 것 같다 보싱 또 또 또 가위봐야 돼 cctv 저기 있다 cctv 위에 있다 어 저거 cctv 어떻게 하지 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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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로지 걸렸단 말이야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저거 흐흑 근데 잠깐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야 저거저거 어떻게 할거냐고 안걸리나? CCTV? 이상한데 불안한데? 안나오는거 보면 뭐 저기 가라는 얘기 없는거 보면 괜찮은거겠죠? 설마? 설마? 여깄어 여깄어 기다리 이것도 괜찮나? 아는거 난줄 알았네 으아앜아앜아앜 흐흐흐흐흐흐 어이 깜짝이야 흐흐흐흐 난 줄 알았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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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이거이거이거 어디갔어 아 얘 말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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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올리고 잠깐만 여기도 있어 됐어 올리고 또 또 또 또 또 아 무서워 자 이제 으! 여기저기저기 흐흫 잠깐만 잠깐만 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저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엄마방이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렇지 으흐 조심하고 허허 어 조심하고 어 필요없어 가 이제 가 일단 가 다 돌려 무시우니까 다 돌려 저것도 돌려야 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이 왜 방이 들어가 가야되나 그렇지 여기있어 어 안되나 더 가야되나 어 무서운데 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무서운데 여기 여기서 됐어? 어 안되는데? 됐다 아..씨 돌리고 됐어 여긴 됐고 반대편 저기 저기 또 있어 저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진짜 중요하지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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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아 깔끔 여긴 해 여긴 해 여긴 해 여긴 해 여긴 해 가야지 엄마 저게 조티 아저씨가 누명 쓰나 아냐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쉿 아저씨가 도와줘 도와줘 아 아 이 슬픈 이야기 왜ONEY titt예 아 좋 우리 나가 회사 아니 미안해. 미안해. 내 fault이었어.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죠. 다행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여자친구이. 여자친구의... I was so afraid, and I would never see you again. I've missed you so much, Jody. I've missed you so much. What happened? What did they do to you? You, the drugs they gave me, trapped me in this hell. There's nothing, nothing I can do. Just wait for it, and then I'm gonna,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I'm gonna help you. It's too late, Jody. It's too late.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It has nothing to chang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h, Jesus. Oh, Jesus. Oh, Jesus. Oh, Jesus. 비욘드 2 소울즈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엄마 잠들게 해드려야 되는 거였죠? 이거 그냥은 못나가나? 아... 너무 어마... 이 장면 너무 싫은데 나... 엄마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나가면... 아... 그럼 또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엄마는 계속 고통받는 거잖아... 그... 무의식 세계에서... мин overweight 가방 두 명의 중 처음 본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눈은 감아뜨리고 나 저는 그냥 나갔었나보다 내가 나 이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그 뭐지? 다 했잖아 똑같은디요? 으잉? CCTV 다 돌렸는데? 그 하나 안돌린... 입구에서 안돌렸던거 그게 문젠가? 그것도 가까이 가서 돌렸어야 되나? 와... 그 하나 안돌렸던거 문제였나봐 그거 안떠가지고 우리 안돼나보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까이 가서 했었어야 되나봐 하... 너무 짜증나는데? 아 화가 나는데? 아 예 게임입니다 그것까지 다 돌렸어야 되나봐 아... 아... 그럼... 이거 약땅 아저씨 스파이더맨 아따이잖아 아 오늘 너무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할 수도 없고 뭐야 토크쇼 같은데 머리를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에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갑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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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낸 todos.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이 분이였다. 저는 이 분이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사 sacrificed. 우리의 인사드jun이. 나의 인사드 Hence. 나의 인사드름 친구입니다. 네 미쓰비언님 주무세요 잘자요 분노지 그리고 당신이 내 어머니와 부모님과 내 부모님과 내 부모님과 뭐? 돈,力, 성함, 존경? 끊지 마, Jody! 당신은 그는 안 맞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 인프라월드가 발견한 것들 그들은 그것이 조절하고, manipulado는 것들 그들은 그들은 어떤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인사들이 우리 세상에 인사들이 들어갈 것들 당신은 그가 말하는 것들은요? 무엇이 저의 말하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저의 말하는 것들은요? 왜냐면 인프라월롤은 누군가가 더 잘 알고 계시네 CIA의 작업이야 그리고 끝냈어 너는 사업을 사달라고 너는 이것을 하고 그리고 너는 자극을 꺼냈어 조티, 도둑이 열어줄게 될지 모르겠어 It'll be the Apocalypse. You have the power to stop this. It'll be the Apocalypse. It'll be the Apocalypse. It'll be the Apocalypse. It'll be the Apocalypse.